우리 지난번에도 히브리서의 말씀을 나눴는데요. 연속해서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5절로 6절까지 말씀,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애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 다 어디 갔어요? 앞으로 오세요. 여기가 텅 비었네요. 빵꾸는 싱크홀이야?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믿음의 사람 애녹, 애녹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우리 아벨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아벨은 어떤 사람이었죠? 아벨은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고, 또 어떤 게 생각이 나세요? 아벨은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응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셨죠. 아벨은 하나님을 응시했던, 바라봤던 사람이에요.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두 번째 사람인, 믿음의 사람인 애녹, 애녹이라는 사람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애녹이라는 사람은 구약성경 창세기 5장이 처음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애녹이 성경 전체에서 나오는 구절은 단 4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21절부터 24절에 보면 중요한 것은 24절에 애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단 4절에서밖에 기록이 되지 않고 있는 애녹에 대해서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이 애녹, 애녹에 대해서도 오늘 히브리서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애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않았고,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에 어딜 봐도 애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죠? 찾아보세요. 여기. 어딜 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라고 기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은 창세기 5장 22절 말씀에 애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24절 말씀에 하나님과 동행했다. 동행하더니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동행이라는 말을 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라고 아마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동행했다라는 말이 뭘까요? 동행했다.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와 동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이 동행하다라는 것을 찾아보니까 국어사전에 이렇게 나와요. 함께 가거나 함께 오거나 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길을 같이 가는 것. 이것을 동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동행하다라는 말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동행하는 사람과 동행하는 자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을 동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계세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시면서 또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계십니까? 이 성경에서 이 애노 그리고 노아,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이런 신앙의 대표들이에요. 이 창세기에 보면 이 노아라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했던 예를 좀 보면 이 노아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사람과 동행했던 예를 보면 이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은 함께 동행하는 사이였어요. 그러니까 이 노아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의 관계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관계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도 우리의 부모님과 또 어떻게 보면 우리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가족들과 동행한다는 이야기는 친밀한 관계 안에 있다는 이야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반면에 노아기를 잘하는 사람 그리고 미련한 자, 미련한 사람 간사한 자와는 동행하지 말라고 자먼과 시편 이런 데서는 경고하기도 합니다. 이 에녹, 에녹 역시 지난주에 아벨과 마찬가지로 하늘로 옮겨지기 전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라는 이 말로 이 히브리서 저자들,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 구약성경이 처음에 있었는데 이 성경을 최초로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헬라어로 번역을 한 성경이 있는데 70인 역이라는 성경이에요. 이 성경에서 이 창세기에 있는 이 말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사람은 곧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진짜 동행하고 계십니까? 동행하고 계세요? 아까는 응준이가 고개를 끄덕였는데 다시 말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마땅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냥 교회 다니고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동행한다라는 말은 걷는다라는 말이에요. 걷는다. 걷는다라는 것은 제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을 전제하지 않는 말이죠. 이 걷는다라는 이거는 움직이는 동사예요. 움직이는. 이동한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 생활도 중요하지만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교회에만 머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삶 속 모든 부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함께 걷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이 말 동행한다는 이 말 이 말을 잘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걷는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교제를 어떻게 나눌까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우리 삶에서. 교회에 오면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교회에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이런 설교를 하잖아요. 정작 동행하는 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는 이야기하지 않고 이 동행하는 거 어떻게 살아가는 걸까요? 여러분들 아시나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어떤 거죠? 이걸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우리가 좀 찾아보면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았던 왕이 한 명이 있어요. 그 왕이 누구냐면 요시아라는 왕입니다. 열한기하 22장 8절에 보면 요시아 왕이 다스릴 때 여와의 성전에서 뭘 발견했다고 그러죠? 율법책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책을 읽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요시아 왕이 이 율법책의 말을 듣고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옷을 찢다라는 거는 옷을 찢으면서 회개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 백성에게 말씀을 주시고 모세가 죽고 여우수아가 죽은 후에 여러 시대가 이렇게 흘러간 이후에 요시아가 왕이 되어서 성전에서 이 율법책을 발견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책은 잊혀졌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율법책에 관한 생각 율법책의 존재를 잊고 살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이들의 삶에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로 볼 수 있죠. 요시아 왕은 율법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고 우리가 잘못, 그들이 잘못했던 것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방 예배들,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개혁하는 그런 일을 벌였던 것이에요. 이 사사시대, 사사시대를 보면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죄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자신의 생각에 충만하게 살았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예요. 여기 보면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했을 때 이 오른 대로라는 말은 정직하다는 말이에요. 정직하게 행했다, 바르게 행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말이죠. 근데 이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말이 어디에다 갖다 붙이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의미가 달라질 수 있어요. 항상 정직이라는 단어가 좋은 뜻으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정직하다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에 아무런 방해 없이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옳게 행하는 것이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것. 그러니까 솔직하게 행한다라고 볼 수 있죠. 다시 말하면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에 솔직한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행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정직하게 행동하는 겁니다. 사사기에서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라는 이 말을 다른 사사기를 읽어보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다라고도 표현해요.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말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다라고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나의 생각의 그 정직한 행동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는 악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도 마찬가지도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 역시 하나님의 말씀하지 않은 그 첫 인간들의 정직한 행동 자기가 하고 싶은 솔직한 행동 그 행동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동을 잘못으로 규정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는 각자 신앙의 어떤 연륜들이나 신앙의 체험들 또 어떤 경험들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앙의 지식들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는 기준 삼은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등 그런 것들을 두고 우리 신앙생활을 이어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야 너희가 각각 너희의 소견에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구나 너희가 내 앞에서 악을 행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요시아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요시아의 삶을 보면서 이 여우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는 이 말 그것은 성경 말씀에 따르면 조상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 조상 다윗의 길로 행했다 이 말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는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다윗 왕은 통일 이스라엘의 첫 왕이었습니다. 초대 왕이었어요. 다윗은 원래 뭐 하는 사람이었죠? 양치기 목동이었죠. 목동 목동 출신 하나님과 늘 동행했던 자가 다윗이었어요. 근데 그가 왕위에 올랐어요. 이 목동이라는 것은 당시에 가장 천한 천한 직업으로 여겨졌던 직업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왕을 찾으러 갔을 때 이 이세의 집에 가서 아들을 불러오라고 했을 때 이 이세는 이 천한 직업을 하고 있었더니 다윗, 그 아들을 부르지도 않았죠. 이런 목동 출신이었고 가장 천한 직업을 가졌던 이 다윗이 여우와의 기름을 부으신 걸 받고 한순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다윗은 목동으로 광해에서 양을 칠 때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나 변하지 않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럼 뭐냐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사울이 다윗을 보고 야 넌 소년이라서 골리앗하고 싸울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습니다. 여우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죠. 다윗은 광해에서 늘 하나님과 함께 양을 받던 거예요. 이랬던 다윗은 왕이 되어서도 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윗이 여우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쭈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항상 하나님께 이렇게 묻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늘 하나님께 여쭈었던 사람입니다. 이 말은 곧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광양에서나 또 왕이 된 이후에도 이 다윗은 늘 여우와께 여쭈어 이르되 신앙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도 하나님과의 민감한 친밀한 관계를 가지지 않고 또 기도하기를 게으리하고 하나님과 멀어져 가니까 여쭈지 않게 되니까 큰 실수를 범하는 모습도 보이게 되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슨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하면 좋겠다 아니면 내 마음속에 어떤 일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그냥 내가 그 일을 하는 거랑 잠시, 잠시 그 생각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 지금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고 그 일을 행하는 거는 전혀 다른 이야기인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도 될까요? 하나님께 그냥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나 아니면 학생 때 또 어떤 일을 지금 성인이 돼서 일을 계획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렇죠. 부모님한테 손 벌리기가 좀 그렇고 좀 어렵고 하니까 그냥 내가 계획하고 내가 어렵지만 그걸 막 애써서 이루려고 하는 그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런 고민이 있을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 부모님께 한번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부모님의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부모님에게 의지해서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 대신 우리의 부모님 대신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여쭙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여쭙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아가 이렇게 다위세 길로 행했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았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시아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여호수아라는 사람에게 평가를 할 때 쓰이는 말인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인 모세가 명령한 그 율법들을 다 지켜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의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든 길을 가라는 말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죠?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바알신을 섬길까? 하나님을 섬길까? 그 중간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좌로 갈까 우로 갈까? 늘 고민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민거리가 아닙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고든 길로 가는 것이 곧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 믿음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또 마지막으로 이호시아는 하나님을 찾고 우상들과 재단을 제거하였고 태양상들을 찍고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했고 주변 황폐한 성업들에게도 그렇게 하여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정직하게 행하고 또 하나님과 늘 하나님께 늘 우리의 삶을 여쭙고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그런 삶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게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에 차지하고 있었던 그런 우상들, 태양상들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내 것만 정리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나 가족들 가족들에게도 이같이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행시를 보았을 때 하나님을 찾기보다 나 자신을 드러내고 내 생각을 자꾸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보다 세상의 길 또 세상이 유혹하는 길, 타락의 길로 치우치고 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우리의 삶의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삶은 사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는 동시에 그 믿음을 통해서 선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늘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완벽하게 온전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늘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이 다윗이, 요시아가 다윗의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처럼 또 애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이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죄인 신분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으로 십자가의 구속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고 율법책을 잊어버리고 갈팡질팡하고 여우 앞에서 악을 행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율법책, 이 율법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한번 이 시간 돌아봐야 할 것 같아요. 마치 요시아 왕 때 이 율법책을 청소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회개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직장의 자리에서, 공부하는 자리에서 이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꼭 발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일주일에 성경을 얼마나 읽으시나요? 성경 집에 있으시죠? 혼내키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발견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들어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여기에 다 적혀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그런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지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성경 말씀. 이 말씀에 비추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다 담겨 있어요. 한 주간 우리 청년들 또 살아가시면서 성경 말씀, 성경 책 어디에 처박혀 있어요 집에? 농 밑에 처박혀 있고 어디 피아노 밑에 들어가 있고 차 트렁크에 들어가 있고 제 얘기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귀중한 말씀을 의식적으로라도 펴보시고 꼭 읽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찾는 그런 우리 청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